다음이 김한나 목사님이었습니다. 김은호 목사님 대강 주인원을 도워주니까 마른 맘의 얘기가 아니옵니다 내가 죽인 이 밤에 실물 속도 다가나는 집안이 아니옵니다 나를 도구서서 이렇게 정치고 나의 밤에 가서 백뇨새로 이놈이 이놈이 어깨하고 내 영원 영원 아 백뇨새로 아 백뇨새로 주님의 보인전은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잃어버려 이 변화 어딘가 아닙니까 나를 더 웃어서 일으키셔서 나와 동행하자 행여자고 일으키셔서 어깨가 내 영원 내 영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 영원 내 영원 내 영원 내 영원 나를 더 웃어서 이렇게 웃어서 내 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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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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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